인체에 해를 주는 거죠. 인체에 해를 주는 거. 그래서 그런 것들은 판매하면 안 된다. 그럼 밑에 보니까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은 하나에 대한다. 이제 호 이런 게 우리가 법 조문이 제일 처음에 제일 큰 목차가 편이고요. 1편 2편이죠. 그 다음에 장 그 다음에 조죠. 우리가 보통 조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. 조보다 높은 게 편장 조 그 다음에 항 그 다음에 호 그 다음에 목 이렇게 하기도 하죠. 항 호 목 이렇게 하는데 각호죠. 그럼 각호는 뭡니까. 이 지금 현재 사조에 각호 항 빼고 바로 이제 목으로 들어가는데 호죠. 호 목 그렇게 되는데 각호는 1호 2호 그러니까 7번부터 1번부터 7번까지가 7호까지거든요. 1호 2호 3호인데 근데 그런 용어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문을 읽을 때 갑자기 강 어떨 때는 강 목 나오고 또 어떨 때는 각 호 나오고 그렇게 하면 이제 이런 용어가 법에 어떻게 우리가 조문이 구성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따슬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.